출애국기 25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 부약성경 120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 것이며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출애국기 25장 23절로 30절 말씀을요 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꽤 특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합니다 유대인, 우리 한국인, 인도인 이렇게 더불어서 가장 머리 좋은 인종의 1, 2, 3인을 다투는 저희들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전체 국민의 21.5%가 한 가지 성씨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성씨가 김씨인데 그 퍼센티지가 21.5%나 된다고 합니다 그 숫자로 따지면 천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거기에 또 여러분 이 라스트 네임이 우리나라 제일 많은 숫자가 김이박인데요 아마 이 중에도 많이 해당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김이박, 세 제일 많은 성씨를 합치면 전 국민의 45%라 되니까요 할 말을 다 한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할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한 것이 있다면 한국인이 특히 채취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보면 김치 먹고 마늘 먹어서 냄새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대요 사실 보면 채취, 겨드랑이 암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냄새가 외국인들이 처음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김치 먹고 마늘 먹고 하니까 냄새 많이 날 줄 알고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에서는 샴푸 냄새밖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왜 그 냄새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겨드랑이 냄새의 주 원인이 지유전자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지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워낙 문화가 발달해서 청결하게 샤워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한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재미난 문화는 인사문화인데요 한국인들은 특이하게도 남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매우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나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식사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아니, 안 했어요? 그러면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도 할 건 안 할 건 상관없이 식사하셨어요? 라고 많이 물어본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매우 불우했던 우리 국가의 운명 때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외세의 침략과 전쟁이 많다 보니까 이 끼니를 굶는 게 다반서였대요 자주 많아서 끼니 먹는 게 너무 힘드니까 밥 먹었냐는 이게 인사가 됐던 거래요 그래서 그 전통이 남아서 지금도 사람들이 식사하셨냐라고 물어보는 게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면서도 약간은 안타까운 그런 과거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에 따르면 욕구가 다섯 단계가 있는데 그 욕구의 다섯 단계 중에 가장 베이직한 첫 번째 욕구가 뭡니까? 바로 생리적 욕구예요 그림 보시면 여러 가지 욕구들이 나오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받고 소셜에 같이 가입해서 소통하길 원하는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실현, 내 꿈을 이루는 어떤 욕구가 최종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욕구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게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 분들에게 남녀 성평등이니, 무슨 평등이니, 인권이니 이런 얘기하면 그분들이 콧방귀도 안 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무슨 평등이 지금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겠구나, 진짜 그렇겠구나라는 그러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의 대부분의 갈등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고민이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모든 것이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고길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하나님께 시험받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불평한 것 역시도 결국에는 고기 못 먹는다, 파 못 먹는다, 부추 못 먹는다, 마늘 못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인생,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 없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에 설교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이 메슬로의 욕구 5단계에 의하면 마지막 자아실형까지 이룬 것 같았던 빌게이츠와 멀린다의 이혼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두 사람이 이 빌게이츠 앤 멀린다라는 재단을 통해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이 백신 개발하는 이런 거에 얼마나 힘을 쏟았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사회사업하는 재단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말할 것 없이 할 것 다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결국에는 두 분이 헤어지는 이러한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아실형까지 이뤄도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빌게이츠 소식과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먹고 사는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우리 욕구의 끝판왕 최상이죠 욕구의 끝, 욕구의 마지막 절대 이 끝은 과연 무슨 욕구가 있기에 우리가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허무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지성소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장소인 성소에 비치될 성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성소에 보면 세 가지 성막 기구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진설병상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오늘도 잠깐 보면서 복습하면서 함께 과연 진설상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지성소, 성소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번 볼까요? 보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막이라는 것의 조감도입니다 성막 입구가 있고 들어가면 여기 번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바로 한마디로 성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3분의 2 지점을 나눠서 안쪽에 커턴을 쳐 있고 그 안쪽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계, 법계 그리고 법계 뚜껑인 속죄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소라고 하는데요 이 성소에는 세 가지 기물들이 있죠 한 번 그 다음 단면도 한 번 볼까요? 이 성소를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잘라놓은 그림입니다 보시면 여기 3분의 1과 3분의 1, 3분의 2가 되는 이 지점에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게 이제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이 성막을 성전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그 수룩바벨 성전 또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도 건물로 지었지만 그 안에 지성소는 똑같았어요 성소는 그 휘장이 바로 여기예요 이 두껍고 두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안으로 찢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안에 지성소 안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계 그리고 그 위에 속제소라고 하는 바로 덮개가 있었고요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바로 그 앞에 있는 성소라는 부분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와서 금초대에 등불을 갈고 초를 갈고요 여기 향단에서 향을 새롭게 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오는 장소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입구가 그 북쪽에 진설병상이 있고요 남쪽 방향의 촛대가 마주보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서쪽으로 지성소로 가는 입구에 분양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 진설병상입니다 다음 사진 한 번 볼까요? 진설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진설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진설상을 보면 항상 법괴 다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에서 이 진설병상을 얘기할 때는 언약의 법괴를 얘기하고 그다음 진설병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진설병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숙이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 성막을 이동할 때 레위인들이 이것을 다 포장해서 포장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괴를 세 겹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상도 홍색 보자기, 청색 보자기 그리고 해달 그러니까 물개 가죽으로 마지막에 쌉니다 삼겹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삼겹 포장을 하는 성물은 언약계와 진설병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계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진설병상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진설병상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나와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이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순금으로 도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려지는 기구들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29절에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 이 네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모양들은 조금 잘못 만든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고증이 아니라 약간 중세 서구라든가 아라비아 나이트 이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여하튼 이런 기구들이 있고요 이 보면 길이가 2규빗, 이 넓이가 1규빗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규빗은 남자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길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45cm 내지는 크게 보면 50cm로 봅니다 적게 보면 90cm, 45cm, 길게 보면 1m 또는 50cm예요 그리고 여기는 1규빗 반이 됩니다 그래서 67cm 정도 되는 것이죠 아니면 75cm가 되는, 넓게 보면, 크게 보면요 여하튼 이 크기의 진설병 상인데 이 네 다리 꼭대기에 받침이랑 연결되는 부분에 고리가 있어서 채, 막대기를, 금도그만 막대기를 끼워서 항상 저걸 손잡이로 뇌윈들이 이동하는 그런 상입니다 진설병은 말 그대로 그럼 무엇인가? 진설병이 도대체 무엇인가? 말 그대로 이렇게 진열해 놓은 떡입니다 마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진설병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것이 레헴파님이라는 단어예요 레헴파님은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면전, 얼굴빵이에요 얼굴빵, 어전빵 내지는 임금의 얼굴을 어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금님 앞할 때 그것처럼 어전빵 내지는 얼굴빵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펼쳐서 보이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어전빵, 얼굴빵 또는 거룩한 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떡 자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을 참조해 보면 레헴파님의 24장 5절부터 9절을 보면요 이 진설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의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래니라 아멘 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설명을 좀 부연 설명하자면 사실 한번 보면서 할까요 이 떡을 무교병으로 무교병 그러니까 효모라든가 발효시키지 않고 그저 밀가루와 물로만 반죽을 해서 짓습니다 그런데 이게 12개를 총 짓는데 6개, 6개씩 진열을 하는데요 사실 이 떡 크기가 상당합니다 10분의 2 에바라고 오늘 나와 있잖아요 10분의 2 에바라는 것은 리터로 바꾸면 4.4리터에 해당해요 그 4.4리터의 가루를 가지고 떡 한 덩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4.4리터가 어느 정도냐 이게 500ml입니다 이 물컵이 그러니까 이게 9개 있어야지 4.4리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 많은 양의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면 그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12개를 만들면 그것을 만드는 데 총 소요되는 가루가 53리터가 됩니다 53리터 그럼 53리터면 요즘 마트에 가서 파는 쌀푸대 중에 작은 게 10kg짜리고 큰 게 20kg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거 2개, 반 정도가 있어야지만 해당하는 그 많은 양이에요 그걸로 쌀 가지고 떡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양의 떡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의 양인 것이죠 거기다가 보면 대접, 29절에 보니까 금대접이 나오는데 바로 떡을 받쳐놓는 금대접입니다 그다음에 위에 숟가락을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언은 카프예요 카프는 손바닥이라는 의미예요 손바닥을 이렇게 오목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오목한 손바닥에다가 유향을 담아서 이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걸 이미지를 쉽게 이해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아이홉에 가면 팬케이크 나오죠? 그렇죠? 팬케이크 위에 버터 올리고 시럽 붓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빵에다가 위에다가 이 숟가락 같은 모양의 이거보다는 훨씬 더 단순한 약간 오목한 그런 그릇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향내 나는 아주 귀한 기름을 넣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나중에 여기다 부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병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죠 이런 게 아니고 잔도 이거 보세요 이거는 삼페인 잔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 잔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고증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여하튼 저런 병과 잔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병과 잔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부어드리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진설병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체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만들어 와서 합니다 그리고 새 거를 놨으니까 옛날 것은 빼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아론의 후손들 즉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소에서 다 같이 양고기와 함께 번제드렸던 재물과 함께 같이 이것을 먹고 못 먹는 것은 묻거나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그런데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제사장 외에도 먹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우를 피해서 그 부하들과 도망을 다니다가 노비라는 곳에서 바로 이 성막에 들어가 제사장에게 부탁을 하죠 혹시 우리 먹을 떡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일반 떡을 먹고 거룩한 떡이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 거룩한 떡이 진설병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만약에 당신의 부하들이 3일 동안 여성을 가까이 안 했다면 내가 이 떡을 주겠습니다 해서 다윗이 당연하죠 우리 도망다니는데 무슨 여유가 있다고 이러면서 떡을 받아서 먹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막 컴플레인을 예수님께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예를 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큰 목소리로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원래 이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못 먹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먹었어요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진설병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다윗이 먹어도 되었던 것입니까? 이 진설병의 이런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그것을 그냥 딱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하면요 첫 번째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법괘, 언약괘, 속재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성막의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이저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먹이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학자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의견으로 양분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견이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의견을 지지하는 자가 바로 카이저라는 학자인데 진설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존 더햄이라는 학자인데요 야외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고 그분이 가까이에서 필요한 것을 주심을 나타낸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양분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 계신다 한마디로 진설병이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진설병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설병이라는 것이죠 진설병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외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냐 아멘!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결국 진설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병과 붓는 잔이라고 나와요 붓는이라는 이 동사가 사실은 붓는 병, 붓는 잔 다 붙어야 합니다 두 개의 모두에 해당합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떡에 부을 무슨 무엇이든 액체를 그 병에다 담아놨고 그 병에 담은 액체를 잔에다가 따라서 그 떡에다가 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병에 들어가 있는 액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었을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유대의 문화를 생각하면 뭐겠습니까? 그렇죠, 포도주스겠죠 포도주스가 아니고 포도주죠 아마도 포도주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떡과 포도주 어떤 상이 생각납니까? 그렇습니다 성찬, 성만찬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설병상 위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진설병상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께서 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3일 동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굶주린 자들이 집에 돌아갈 때 쓰러진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왜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씀하셔요 여러분, 속죄소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시고 진설병 상 앞에 나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우리 한사람교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설병 상은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진설병 상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기쁨의 헌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가 언약의 하나님이 임자심을 상징하는 바라면요 성소는요, 그 또 다른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서빙하는 곳이 성소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자하시고 성소에 인간이 들어가서 둘이 만나는데 아직 구약시대에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막이 있어요 아직 예수가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의 모든 것들이 좀만 기다려라, 예수가 와서 이 막을 찢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성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설병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면전에 드리는 것이에요 왜 떡이 12개이겠습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12지파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주일 동안 피 땀 흘려 열심히 일한 것들을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설병 떡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결실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대 제사를 통해서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죄가 해결된 사람들이 그다음 장소인 성소로 들어와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이 메커니즘이 바로 성막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사도바오론 로마서 1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빈 아멘! 사도바오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좁게 산재물로 드리는 게 무엇인가? 좁게 말하면 먼저 예배와서 교회에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또의 향기를 나타내고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재물이에요 그래서 리그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종전에 히트했던 지금도 스테디셀러고 베스트셀러인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인생의 네 번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고 서빙하고 사역하는 것이 저 같은 전문 사역자, 목사나 우리 간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사람들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열두지파 모든 백성의 사명이고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열두 개의 진설병이 모든 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려졌던 것처럼 모든 성도는 자발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진설병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며 읽었던 우리 오카른 목사님이 쓰신 길이라는 책에 나온 평신도들의 헌신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여기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은혜, 인천에 있는 은혜의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건 목사님은 제가 졸업한 학교의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이분이 또 유명한 것은 뭐냐면 상처는 별이 돼요라는 그런 어떤 책을 쓰셨어요 Sky is a Star라고 그리고 이분의 따님이 그 유명한 미스코리아입니다 이름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 목사님의 교회가 신기한 게 부교역자는 아예 없고요 유급 직원도 딱 찬양사역자 한 명만 있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꽤 크거든요 그 큰 교회가 단임 목사와 찬양사역자 우리 교회로 치면 저와 원중 간사님만 유급 사역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부교역자들을 당연히 전문가로서 페이를 하고 쓰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목계천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굉장히 특이하죠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 제자훈련받은 사역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앞에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지금 4기까지 오고 있는데 제자훈련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굉장히 교회가 존경하고 성도들이 높이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는 그대로 후배 사역자들에게 녹아든다 이들은 사역자로 세워진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매년 초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과 시간을 적어 청지기 지원서를 제출하고 묵묵히 봉사한다 어느 누구의 간섭도 제재도 없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역이 진행되는 것이다 각각의 부서를 섬기는 일은 물론 사무실 도우미를 비롯해 청소, 화단의 물주기, 꽃꽂이, 코디, 미디어, 홍보 등등 모든 영역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목회자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헌신 봉사하고 그 헌신을 통해 서로 은혜를 체험하고 나눈다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누가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을 하니까 그 헌신들이 그냥 묵묵히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 일들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은하 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봉사가 목회자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되도록 올바른 헌신의 목적을 가르치십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평신도 사역자들은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평신도들이 섬기면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교회도 소개하고 있어요 행신중앙교회라는 곳인데요 그 교회의 불문율은 이렇답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직분도 맞지 마라 봉사 안 할 거면 권사, 안수, 집사, 장로, 집사 이런 거 아예 할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장년부만 1,000명이 모이는데요 교회에 사찰도 없고 운전기사도 없다 있다면 사물을 보는 유급직원 한 사람이 전부이다 그러고도 교회가 차질 없이 움직일 수 있을까? 1,000명이나 되는데요, 장년만 방법은 간단하다 전교인이 사찰 역할을 하면 된다 교회당 청소에서 차량 운행까지 모두 실제로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차량부에 가입을 하려면 그 조건이 하나가 유일한데 일종 대형 면허래요 그러니까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자만이 차량부에 가입할 수 있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이 1,000명이나 되니까 그러지 이런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옥하는 목사님이 본인의 교회를 소개해요 사랑의 교회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또 이찬수 목사님이 출신 교회이고 거기서 저와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섬기다 목사님을 제가 따라 나와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교회를 제가 돕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의 교회 다락방은 너무나도 유명해요 제가 가장 따르고 싶은 오늘 소개하는 것 중에 따르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물론 육신으로 섬기고 교회 봉사하는 헌신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섬김은 바로 목양사역이에요 목회사역 성도들을 돌보는 것 구역의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돌보는 순장님들 리더십에 관한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평신도 지도자 이야기이다 1983년 9월 9일 과천 다락방을 개척해 첫 모임을 가진 김 집사는 혼자 상을 펴고 앉아 교제 내용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스스로 귀납법적으로 대답하며 다락방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다 여러분 왜 혼자 과천 다락방에서 혼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구역장에 앉아가지고 혼자 질문 1번 문제 이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고 누가 대답해요? 본인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구역원이 없으니까 한 명도 없는 구역원임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구역 모임 시간에 구역장 혼자 그 자리를 지키면서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변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제자훈련의 미친 목사였지만 그는 다락방의 미친 평신도였다 어제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뭐든지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대충 아유 대충 때우고 말지 안 돼요 교회에서 맡긴 다락방 하나만 하고 앉아 있을 수 없다면서 남자 교인 명단을 받아가지고 직접 신방을 다니면서 다락방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분은 미쳤어요 진짜 자기에게 맡겨진 다락방 하나도 겨우 눈가림으로 하려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심리인데 이분은 아예 그걸 넘어서서 교회에서 다락방에 나오지 않는 그 남자 성도들을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일리 찾아가면서 신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록하는데 5, 6년간 쉬지 않고 신방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이래요 양쪽 모두 대단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한 분은 5, 6년 동안 지치지 않고 그 사람을 매주 찾아가고 그 신방 받는 분은 끝까지 버티면서 5, 6년 동안 다락방을 나오지 않고 버텼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죠 그 결과가 어떠냐면요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다락방의 급격한 세포 분열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는 신방을 할 때마다 항상 다락방 총무들을 데리고 다녔다 나를 보고 따라하라는 배려였다 다락방 개수는 계속 늘어났고 김 집사는 7, 8년 동안 금요일 밤에는 잠을 자지 못했다 금요일 밤 다락방을 마치고 집에 오면 12시가 넘는데 토요일 새벽 다락방이 4시 반에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미친 거죠 금요일 밤 12시가 넘도록 다락방을 인도하고 그 다음 날 토요일 새벽 4시 반에 또 다락방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서초동과 가천에서 그가 개척한 남자 다락방은 18개가 되었다 하나의 교회예요 18개 다락방이면 교회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되는 교회는 성도님들이 말없이 그냥 섬깁니다 빚도 없이 어떤 칭찬도 없이 그저 조용히 섬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교회는 섬기는 사람보다 말로 이렇쿵 저렇쿵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섬김과 봉사를 이 중에 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그런데 상황이 안 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중보기도부에 들어가셔서 시간 맞춰서 기도라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라도가 아니라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시간 안 되는 분은 최태형 장론님 오늘 일부 때 왔다 다녀가셨는데 최태형 장론님께 말씀드리고 중보기도에 가입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구절인데 여러분 같이 연달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너희는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최상위의 욕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욕구예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욕구의 존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욕구를 채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재물을 모으고 그 많은 명예와 그 많은 칭찬과 그 많은 인기가 있어도 왜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습니까?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그 욕구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합니다 시간 남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남으면 헌금한다고요? 아니요 먼저 하나님께 진설해 드린 후에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 자를 절대로 굶기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마치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에 있는 이 답답함 그의 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한 자들은 주께서 그 뒤로 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못 누려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뒤로 한 자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또 다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9장 29절 그 약속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나의 일을 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람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